아이크림 관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리를 굉장히 많이 선풍적으로 하시잖아요. 제가 지금 바른 부위는 얘가 임상을 받고 있는 부위예요. 저렇게 발라야 돼? 저렇게 선거서? 아니에요. 저는 집에서 그냥 딱딱 두 개 찍어요. 얘는 이 부분에 개선이 됩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센스하시고요. 이 제품이 왜 선풍적으로 인기가 여름에 많은지 보여드릴게요. 센스하시고 스킨 바르지 마세요. 스킨 안 바르셔도 돼요. 그리고 바로 얘로 그냥 부드럽게 발릴 때는 진짜 무슨 고농축의 에센스 정도? 되게 가벼운 제형이잖아요. 하나만 바르는 건데. 근데 바르고 나서 얘를 피부가 먹을 수 있게만 싹싹싹싹싹 펴놓죠?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걸로 끝이에요. 이제부터는 피부가 알아서 이 제품을 끌어당겨 먹습니다. 그래서 두들기지 않아도 귀에 돌리지 않아도 얘는 발라만 놓으면 저녁에 주무실 때 딱 바르죠? 침대로 걸어가죠. 침대에서 만져보세요. 어머 없어졌어. 다 어디 갔어? 없어져요. 이 액수가 쫙 돼서. 그런데 이 안에 영양분들이 늙지 않기 위해 노화 방지를 위해 많은 영양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 바르고 그냥 주무셔도 아침에 샤워할 때요. 얼굴에서 물로 이렇게 느껴져요. 맞아요. 물을 뱉어내요. 이미 여러분들 얼굴이 딱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그냥 샤워물이 또로로 또로로 그냥 굴러가요. 그렇게 많은 수분력과 영양분을 갖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얘 하나만 바르세요. 여름에 정말 얘 하나. 땀 많이 나는 시기에 잘 안으로 넣어주는 것도 기술력이거든요. 슈퍼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시즌3는요. 탄력 성분이 아예 2배, 4종이 아니라 8종으로 늘어나서 더 탱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. 보습력은 이너스킨 워터, 피부 안에 물과 유사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빠릅니다. 흡수력마저도 마이크로 복합 캡슐로 일일이 쌓아들여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하나를 올리더라도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싹싹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으실 거예요. TV홈십칭이 최다 임상 가지고 있습니다. 최대 용량으로 아이크림 53,000원 상당 4개, 4개를 더해서 8개. 근데 여기 하나가 더 가죠. 이렇게 저희가 최대로 대용량 9개 방송할 때 5회 연속 매진했고요. 여기 이미 10ml짜리 정품 3개가 더 가서 2만원짜리 3개 더 해서 12개의 튜브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심지어 또 따라옵니다. AHC 앰플에 대한 칭찬 정말 대단하거든요. 5만 9천원의 이 앰플, 캡처 앰플까지 저희가 3종 중에 2종 랜덤 발송해 드릴 거고요. 여기에 오늘 앰플과 이런 쿠션이 만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. 오늘 들어오시면 광채 쿠션까지 본품 리필 다 챙겨드리니까 여름철에 자외선 관리까지 아예 한 번에 끝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보통 앰플이 들어오면 쿠션이 못 들어오고 쿠션이 들어오면 앰플이 못 들어오는데 오늘은 1,400억 돌파 브랜드 특집이라서 앰플과 이 신상의 쿠션이 최신상 쿠션이거든요. 최신상 광채 쿠션 2개 용량으로 이래서 지난 방송에 저희가 7,400 몇 세트? 깜짝 놀랐어요. 완전히 전체 매진이 됐거든요. 네. 네. 맞아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